이런걸 해두셨는데요 안쪽에도 공간이 넓게 빠져있네요 이렇게 넓은 신발장이 골프백 등도 놓기 좋을 것 같고 신발 아무리 많은 사람도 여기에 다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큼직하게 전면을 넓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창을 바라보면 전면에 산도 보이고 전망이 아주 좋아요 주방 싱크도 느낌이 색감 자체가 아주 곱죠 사시는 분들이 살림살맛나게 꾸며두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삼성제품으로 기본옵션이 제공되고 있고요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장을 짜놓으면 옷들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짝을 달아놓으면 그 지저분함을 아주 깔끔하게 해소를 할 수 있죠 숨겨둔 비밀의 공간처럼 뒷편에 숨겨져 있으니까 라인조명으로 복층의 조도를 밝혀주고 있고요 건축년도 2024년 1월 11일 날 이번 주에 준공이라는 건물이죠